2 5 찐막 찐막 가자 찐막 잠시 대신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간에 대해 소유한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 중간에 대해 지켜봐야 합니다. 이 중간에 대해 예측에 대해 소유한게임을 알아냅니다. 다시 전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더 많은 것에 대해 알아듬습니다. 이 중간에 대한 연구가 가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대해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별 없을거에요 인원도 많고 극도로 쉬우므로 극도로 쉬우므로 로딩이 왜이렇게 기냐 라디오에서 약간 불안요소는 캐리건이 트렌치가 아니라서 딜이 좀 딸릴 것 같아요 가다가 돌아오는 미션이네 시리가 지금 강인 표적 파쇄기 겨냥 갔다가 돌아오면 돼 은폐되어 있네 전작에 저격까지 만든 다음에 해방 미션은 갈 수는 없겠지 시간상 잠을 더 기다려오면 돼 다신을 돈이 안되려네 딜이 졸라 딸리던데 레이저가 치명타 뜨면은 레이저가 치명타 뜨면은 괜찮긴 한데 딜이 졸라 딸려 특히 샷코같은게 이제 완전 틀었떠 뭐야 나중에 버섯코나 아르콘같은거 나오면은 진짜 못죽여서 지지칠거 같은데 이거 왜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지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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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스파크가 중략보다 훨씬 쎄걸요? 스킬이 스파크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아, 이거 드론 밖에 없어 스파크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아, 씨 아, 그래 자면 벗겨놨 장난다, 진짜 Prozent close 금방 숙주던 클라이 안주 마냥 이제 ø fridge 아, 근데 이거 드론 너무 한 것 같아, 진짜.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진짜, 존나만 해, 진짜. 어휴,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컴온, now. 베베 왜 이렇게 안 없냐? 맵은 졸라 큰데 아 이런 미션이 제일 짜증나더라. 아 맵 졸라 커 진짜 어휴 극혐인데 극혐인데 없어 애들이 이거 저기 진입하기도 전에 지원군 뜨겠다 지금 시작해! 그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 여기 기다릴게요 네 거기! 드디어 만났다. 오, 몰려있죠. 헤비 로켓이야. 헤비 거는 우급병스. 헤비 로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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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광이 하람... 철가상단들이 어떻게... 전쟁이 하람... 선향이 하나도 안 Bent돌아온이 지방이 그렸습니다. 연결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좌우 도전 시작할 것 세 이거 닫고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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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가... 아 얘가 제압이구나. 플래시가 제압에 영향을 받아? 플래시가... 렉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 플래시가 제압이구나. 플래시가 제압이구나. 플래시가 제압이구나. 플래시가 제압이구나. 플래시가 제압이구나. 플래시가 제압이구나. 또 담보기야? 플래시가 제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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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곳에 띄웠을 때 띄웠을 때 경계되는 게 은근히 좋네 특히 이렇게 지원군을 할 때 두 마리 아 연마가 늘어들었다 특히나 돌격병이 장교를 맡으면 장교가 뒤에서 계속 뒤떨어져가지고 손역이 아쉬울 일이지 잠깐만 어이 화상 끊었구나 너 어이 씨 푸른 놈이 화상 끝났으면 끝났다 말을 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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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특수병은 템 줍줍 엘리트 헤어 트리거 헤어 트리거 엘리트가 드리나 돌볕병한테 아주 훌륭한 선물이 되겠어 엘리트 레이즈 조진기 이제 엘지템이 침샷 나오는구나 런니! 뭐야? 된다네? 슬슬 턴업하기 시작되지 이게 사실상 미션이 턴 제한이 한 7,8턴? 저도 남은 게 전까지 가야되는데 2명! 정말 재능이 없어 넌 정말 재능이 없어 괜찮은데? 움직여! 움직여! 이런 파워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목적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저기 또 있다 다행히 그럼 아까처럼 암살 당하진 않겠지? 아... 이거 또 이거 잘못하면 기술자 암살 당할텐데 또 아까처럼 아니면 병사 하나 촉수 맞고 뒤지던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닌자는 금방 튀니까 겁할거 없고 뒤에 애들이 문제지? 스파크는 어떻게든 주어짜서 만들거야 스파크는 좋은거 같아 훌륭한 탱커야 와2경례례롸 맞춰? 에이비 로켓이요, 유병, 유병. 아, 그냥 무서워. 에이비 로켓이요,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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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로켓이요, 유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큰일 났는데? 최소 경기를 맞춰줘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옥은 계속 와야지, 큰일 났어. 하하... 아, 이게 한문데가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도적으로 움직이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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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쳐 봤자 뭐 안 좋았을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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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번에 싸인윅할때보다 지금 병사들 평균 레벨이 좀 더 높은거 같은데 그때 중사 겨우 한 명 있잖아 왜 차이가 나는거지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 임무를 많이 떼어서 그때는 부상때문에 그런거야 흠 식사 아... 얘는 스냅샷 저격이죠 얘는 저 자세로 갑시다 와, 스파크 만들 수 있다. 와, 스파크 만들 수 있다. 일단 소유수류탄까지. 스파크 한 다음에 소유수류탄 만들면 되겠다. 소유수류탄의 빙결이면 장군은 3턴 병실 만들 수 있지. 문제는 그걸 아끼고 장군까지 갈 수 있냐. 소유수류탄의 빙결이 없네. 근데 합금이 없네. 합금 다 어디 갔냐. 소유수류탄의 빙결이 없네. 소유수류탄의 빙결이 없네. 소유수류탄의 빙결이 없네. 고맙습니다. 찾았다. 소유수류탄을많은 소유수류탄을많은 osob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여러 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8월 내러 갈 것 같아. 8월 내러 갈 거면은 지금 잠복 시작해야 돼. 나도 깨자마자. 내 코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갑자기. 병장 강북민이죠. 수 Arai 추라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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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반 짜증나는구만 정보수고 200이 뭐야? 이거 정보쓰자고? 이거 왜 정보었어? 정보를 왜 쓰여? 기다리면 되지 탈취 조명 전자기 Light 대기업변 BY 대기업변 기기 저 돌 저 강습들이 다 입문 뜨러 가가지고 강습이 안 문 이제는 다 무조건 다 키워야 된다 최대한 키워야 돼 이 병장 강습은 예비에요 달리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예비일 뿐이 쟤는 맨으로 버스 더 우선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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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스탱건 랜스 스틱 특수병도 빨리 키워줘야 되는데 키워줘야돼 너무 많다 키워줘야돼 키워줘야돼 이게 프로네 이건 데일합시다 더이상은 체력이 안된다